야! 얘들아! 나 탈론 배워왔거든? 다른 방 유학가서 탈론.. 탈론의 정수 다 뽑아왔다 어? 다 뽑아왔어 탈론 장인에게 탈론 장인씨가 그.. 어떤 BJ에게 전수해줬거든 탈론을? 그때 내가 나도 전수 받았어 어? 나도 전수 받았어 아 진짜야! 김동아씨가 그.. 저기 누구지? 아! 그.. 그.. 그 저기.. 그 상온님 팀에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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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비씨 교비씨 이름 뭐였지? BJ도 형이 뭐였지? 어 그 친구 그 친구한테 어 민교 민교님 민교님한테 탈론 알려줄 때 내가 그걸 다 배워왔어 어? 내가 동아님 탈론의 콤보를 다 배워왔다고 이거.. 이거하면 다이아까지는 문제없다고 하는 바로 그 콤보들 내가 다 배워왔어 오늘 내가 보여줄라고 어? 논리적이언하게 다 배워왔어 좋아 보여줄게 야 이거 내가 이거 배우면 플랫뚫는 것까지는 1도 아니긴 해 탈론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상담 어어 으아 쟤 크랩 쓴다 아하 아 앙 앙 앙 앙 내 전면 와아아아아아 맞다 빠따 딱 두들기 아싸 개그 이러면 킬각 뜨지 다시 죽어 됐어 좋아 좋아 라인 조금 더 밀어놨기 때문에 약간의 이득을 봤습니다 엉 오케이 이러다가 킬각 나온다 봐라 내가 배운 것 그것을 활용할 때다 경 midagi 이렇게 해도 맞아줘 이리 그래 여기서? 이런식으로 좋아 애송이 녀석 오나? 가구 아하하하 근데 이거 라인 중간에서 오겠구나 개굿이다 좋아 좋아 바텀 터졌네 자이라 일곱번 왜 죽었냐 야 뭐야 이거 이라야 이라야 그럼 일곱번이나 죽었어 이런 세상에 행운의 데스 아니야 이거 브랜드 제가 마무리할게요 브랜드 제가 칼론의 슈퍼 공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! 칼론에게 이게 느려 느리다고 느리잖아 좋아 자 뒤쪽에 대피네요 집가고 있는데요 자 대기 플로우도 빠질 수 있지 아 무리하지 말자 이걸 참다니 진짜 다 컸다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게임하는걸 보셨으면 다 컸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 뭐야 이거 와 씨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저게 검모술수에요 막았는데 못가게 아 아이만 끌어 좋아 슬퍼 쓰겠지 느려지게 까비 좋아 개고 어 센데? 나 왜 이렇게 센냐 이거 개센네 이렇게 되면 먹을 수 있지 아이만 죽였으니까 개고 센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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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야 너 텔 텔 뺐다 아직 고치덩어리였는데 텔 잘 됐구만 어 뭐야 이거 텔 하나 뺐어 아 빠지겠다 카가 안나온다 오케이 그래 자 이건 하나 잡은 걸로 만족하자 헤이 넘어가Z Slovenia 이석이 이렇게 많은데에에에에에 에 아하인 야 나 나 이기는데 일단 2명 잡았어 Star 잘 다 JER måste 같고 트리플캔 poem también 아리 잡는다면 쿼드라킬 펜타킬 펜타킬 이런 세상에 펜타킬에 자르만을 뿌려? 아하 개깝이네 어쨌든 간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좋아 아 뭐야 아 왜 또 아 왜 이래 진짜 나한테 아시아 아하핳하핳하하하핳하아하핳 아하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 아하하핳하핳핳하핳핳핳하핳핳핳하핳핳하핳핳핳 علي 왜, 왜 자꾸 뭐가 떠받아요. 왜 이겼다, 이겼다 죄송합니다, 안고테러 죄송합니다 이런 세상에 못 볼 걸 보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민망한 적은 처음이예요 기필코 오늘 한 플레이중에서 제일 못생겼다 황.. 환장하겠구만 발을 묵었어 저기 이런 세상에 내가 먹는 줄 알고 있을 때 정말 열받네 모르겠어 내 탈론 이상해 돼고 이러면 발을 묵긴 거 아쉽지 않지 이거 자르면 게이득이다 진짜 핵이득 도라운드 빠잉!! 빠잉!!!! 풀리 차다 풀리 차다 빠잉!!!! 아호호호호호호호우 여기 마무리하고 하하하하 오히려 게이브 죽었어요 걱정하지마 대여포병같이 그렇지 파티! 으아악 아 그레이지 마무리 안됐다 됐다 그레이지 마무리 됐다 이렇게 하고 어 뭐야 이거 이겼네요 나이스 외쳐 나이스 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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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것도 가 이것도 가 이타 피하고 더블웨어 느려지게 하고 이래야 킹타 대피 대피부터 마무리 빨리 빠져들어 좋아 잠깐 대기 좋아 잘 반공 좋았다 하바이고 개굿 산다 이거 산다 이거 산다 이거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내가 해빈 버전이야 하하하하 아이 좀 도둑이었네 하하하하 좋아 잡으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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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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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어 끝나나? 어 끝났네 개굿 개굿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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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와아 달달한구만 빠이소 와 50분 50분 게임 거의 1교시 했네 어? 1교시 했네 수고했다 얘들아 10분 쉬고 하자 아 딜량 좀 봐야겠다 딜량 오케이 38,227 와 딜량 개많이 넣었네 여러분 생각보다 솔직히 많이 넣었죠?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구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 다음에 또 보자 근데 비르야 너 나 저격한거임? 너 나 저격한거임? 아 우연히 우연히 만났음? 평소 해물령 보는데 어 갑자기 아이디가 어 근데 너 부케임? 근데 너 부케임? 오 근데 왜이렇게 잘해 1데스밖에 안했네 킬 킬 킬 16킬은 어렵지 않지만 1데스 하면서 16킬하는건 매우 어렵거든 오 어려운걸 해냈구나 이런 세상에 수고했다 다음에 또 보자 만약에 형 적으로 만나면 용호상박이겠군 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